오 오 잘한다. 오 오 잘한다. 오 오 잘한다. 오케이. 아 잘한다. 오케이. 자 지효 지효. 50만. 자 시작. 셋. 시작. 둘. 아 들었어요. 확실히 들어주세요. 자 재훈이 시작. 제로. 제로. 잘한다. 깨리. 둘. 지호. 하나. 하나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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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둘. 진짜 한다 진짜 한다 무조건 한다. 자 시작. 와 제대로 된다. 셋. 다녀올. 셋. 다녀올. 이게 다녀올. 이거 맞지? 다녀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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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짠거야? 짠거야? 자 우리는 한 명만 남기려고 그런거에요. 한 명만. 렛츠. 저거죠 이제? 시작. 둘! 둘! 오케이! 죄송합니다. 좀 얘기 좀 해요 형. 아니 애들 재밌게 노는데요. 괜찮아 괜찮아. 50만원 줘. 그래 50만원. 그래도 이기고 있잖아요 그래도. 아 이거 게임 빠져라. 진짜 잘했어. 나도 열심히 안 할래. 개운. 머리가 될 것 같아요. 여기가. 제발. 노래. 잘했어. 저거 고르세요 이제. 자 고를까요 번호. 우리 저 제호구영화. 1번이요. 1번! 야 이거 한 200만장 나와야 되는데. 딱지 오셀로! 딱지 오셀로! 딱지 오셀로! 딱지 오셀로! 자 여러분 이거 딱지 오셀로 게임 아시죠? 네 알고 있습니다. 딱지입니다! 세 분씩! 대표로 나와서 이쪽은 파란색, 우리는 빨간색이 많이 남으면 됩니다. 알아요! 네 그러니까! 자 석진이 형! 나! 종국이 형! 나! 자 셋이! 주니! 준혁이 형! 게리! 넌 해야 돼! 자 양필 첫 번째! 대푼 선수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. 자 지석진 그리고 우리는 구준혁! 석진이 형 파란색이에요. 아우 야! 어우! 아우! 짐 느낌을 만들어줘요! 짐 먹었지 않지! 아우! 약간 쪄갔는데! 자 딱지 같으시고요! 야 내가 무슨 색으로 만들어야 되냐? 저거 빨간색! 나 딱지는 자신 있는데 무슨 색으로 만들어야 되냐? 빨간색 맞춰! 빨간색 맞춰! 빨간색 맞춰! 머리가 파란색이야! 아 그러니까 무슨 색을 쳐! 빨간색 맞춰! 빨간색 맞춰! 자 이 매트 위에는 선수!